안녕하세요 원미연입니다 최근 전립선암 수술 치료 후 발기부전으로 고민하는 남성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생명을 위협하는 암을 어려운 치료를 통해 극복하고 다행히 건강한 삶을 살게 됐지만 이후 생긴 발기부전 때문에 삶의 행복도가 떨어져 심리적 고통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전립선암과 발기부전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지만 전립선암을 치료하기 위해 받는 방사능 치료나 전립선, 적출술은 발기부전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 숨기고 고민만 했던 남성들의 질환, 발기부전 치료에 대해서 실제 사례를 통해 치료법을 강구해보고자 합니다 비뇨기과 전문의 박성훈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환자 사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50대 중반 남자 모 병원 원장입니다 2년 전에 전립선암으로 수술을 받았고 암은 잘 치료가 됐는데 수술 후 생긴 발기부전이 호전이 없었습니다 먹는 약을 사용했는데 반응이 거의 없고 주사제를 사용해 봤지만 사용이 어렵고 아프고 효과도 신통치 않더라고요 어떻게 수술이 가능할까요? 네 사례를 보니까 전립선암 수술을 받고 발기부전이 생겨서 내원하신 경우 같은데 어떤 분이신가요? 현직에서 수술하는 병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이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환자분들이 오실 때 조폭 검사 이런 분들이 부담스러운 게 아니고요 제일 부담스러운 분들이 의사 선생님들이세요 치과의사 선생님들 수의사 선생님들 특히 수술하신 의사 선생님들 제일 부담스러운 이유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잘못하면 안 된다 싶어서 부담스럽거든요 대학병원에 있을 때 저희들끼리 얘기하지만 VIP 신드롬이라는 게 있어요 꼭 교수님 어머님, 교수님 아버님, 친척이 우리가 잘해야 되겠다 싶으면 혼자 꼭 생기는 거예요 어이없는 그런데 이 전립선암의 경우에는 약 2, 30%까지 발기부전이 발생한다는 통계도 있더라고요 전립선암 수술 후에 발기부전이 생기는 이유는 정확히 뭔가요? 결국에 전립선을 통해서 굉장히 전립선에 얇은 막이 있거든요 싸고 있는 여러 가지 막이 있는데 거기로 혈관과 신경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음경으로 가게 되는데요 암에 생긴 위치라든가 형태라든가 혹은 선천적으로 혈관의 위치가 저희가 모든 사람을 다 조사할 수는 없으니까 그게 전립선에 가까이 붙어 있으면 이제 돌여져 예측이 되는 겁니다 암을 제거하면서 같이 그렇죠 전립선암 족출술의 목적은 암을 치료하는 겁니다 거기에 그 선생님들은 최선을 다해 주시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환자의 발기가 약간 안 될 수도 있고 혹은 잘라낸 요실, 남자는 요도과력견이 두 개거든요 그중에 위쪽에 전립선 쪽에 붙어있는 요도과력견은 수술 중에 제거가 되게 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말이죠 요도과력견 두 개의 기능이 위에 게 더 좋을 수도 있고 아래 게 더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차가 있겠죠 개인차가 있겠죠 밑에 게 더 좋았던 분들은 괜찮으실 겁니다 요실금이 위에 게 하필 더 좋았던 분들은 그게 돌여져 내니까 잘라진 손가락이 자세히 안 자라는 것처럼 그런 일이 생긴 거겠죠 그래서 선생님, 의사 선생님이셨잖아요 저희도 사람이고요 저희가 수술 받는다고 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수술해 주셨던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이니까 훨씬 더 신경 쓰고 잘해 주셨을 거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해 주셨었고요 정말 수술은 깔끔하게 잘 됐어요 암 수술은 잘 됐고 엄청 잘 치료됐죠 만족하세요 본을 수술하시니까 아세요 그러나 합병증은 의도한 바가 아니라 따라올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대가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전립선암 환자들은 사실 되게 억울한 환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전립선암이라는 게 증상이 없어요 어느 날 병원에 가서 피 뽑자 해서 피 뽑았는데 수치가 높네 우리 조직검사 한번 할까요? 조직검사 했는데 암이래요 난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근데 그냥 두면 큰일 납니다 그래가지고 큰일 나죠 실제로 의사는 급하죠 수술합시다 해서 전립선암 수술하고 나와요 그중에 많은 분들은 괜찮지만 아까 수치상 얘기하셨지만 좀 비교적 적지 않은 비율의 환자들이 발기부전이나 요실금을 겪는 거예요 아니 내가 멀쩡하던 내가 의사가 얘기해서 당신 죽을 수도 있어라고 얘기해가지고 수술을 받고 났는데 이제 말이야 소변 세고 나 부끄러워가지고 손자들도 근처에 못 오겠고 못 오게 하고 애가 툭 치면 갑자기 또 할아버지 냄새 나요 그럴까봐 그리고 나 와이프한테 괄씨 받고 말이야 이게 내가 뭔 일이냐 그래서 그렇게들 많이 느끼신대요 암 수술을 받고 내가 전립선암에서는 내가 살아났는데 이게 남자 인생 내 인생으로 끝난 거 아니야? 남들은 지금 말이야 백세 인생이니 뭐니 하면서 저렇게 룰루라라 놀러 다니는데 나는 뭐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우리나라가 의료가 많이 발전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죽고 사는 문제 이외의 것들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암에서 생존해서 그 다음부터가 정말 그 사람들의 인생이잖아요 삶이잖아요 암 이전의 삶으로 되돌려줄 수 있을 것만큼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많은 나라 많은 의료들이 거기까지는 손을 못 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미국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런 부분에 좀 더 선진적으로 손을 댑니다 우리보다 정말 십수년 앞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선생님은 본인 의사 선생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셔서 오신 거예요 왜? 굳이 고생할 필요 없으니까요 굳이 내 마음의 상처를 가질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신경 써서 정말 앞으로 암 환자 점점 더 많아질 거잖아요 그런데 암 수술 받고 우울증 걸리고 저는 그건 오히려 암 재발율에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게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가 좀 필요하고 환자분들도 너무 속거리고 앓으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 분야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다른 의사들이 얘기를 좀 들어보시는 게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이 환자분은 내원 당시에는 상태가 어땠던 건가요? 수술하고 이분은 2년 만에 오셨던 경우세요 수술하고 약도 드셔보셨고 주사도 써보셨는데 아프기도 하고 잘 안 돼서 오셨었던 경우인데 전립선 암 생기고 전립선 암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발기부전이 오는 경우에는 음경 크기가 많이 줄어들어요 거의 1년에 1인치씩 2.5cm씩 팍팍 줄어듭니다 꽤 길어요 그게 길이가 2.45 이렇게 되는데 이 선생님도 이제 그게 어느 날 보니까 그 차이가 뭐냐면요 남자들은 하루에 몇 번씩 자기 크기를 압니다 알게 됩니다 아 소변을 화장실 가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본인이 인지하는 자기 주관적 크기가 사실은 상당히 객관적이에요 우리가 뭐 머릿속에 있다 이런 얘기하지만은 매번 보잖아요 근데 많이 감소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주변에 이제 비뇨기과 선생님한테 이제 여쭤보고 뭐 어쩐지 모르겠지만 내가 비뇨기과 선생님 추천받았어 하시고 오셨던 경우세요 그래서 찾아오셨군요 그렇다면 이렇게 전립선암 수술 후에 발기부전 증상이 생기면 언제쯤에 좀 적극적으로 치료를 고려해 봐야 할까 이분이 2년이 지나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치료 시기를 언제를 잡아야 되느냐에서 비뇨기과 세부 분과마다 의견이 약간 달라집니다 온콜로지스트 그러니까 그러니까 종양 전문 하시는 선생님들은 한 1년까지 기다려 봐라 안정되면 1년 반까지 기다려 봐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분들의 지상과제는 암에서 환자를 구하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합병증들은 뭐 좀 봐줄 수 있지 않느냐 지금 사는 게 먼저지 저희는 다릅니다 저희는 프로스테드 유로로지스트라고 하거든요 저희 프로스테드 유로로지스트는 세부 분과인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번역이 돼 있는 이름이거나 이런 것도 잘은 없어요 사실 보형물 비뇨기과학이라 그래서 환자들이 이러한 문제들 발기부전 뭐 요실금 이런 것들을 이제 보형물 임플란트를 가지고 치료하는 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 의견은 6개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6개월 이후에는 이제까지 된 연구의 논문에 보면 전리선암 수술 받고 발기부전이 왔는데 6개월 동안 기다렸는데 좋아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더 이상 좋아질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더 지켜볼 이유가 없는 거군요 그렇죠 더 지켜볼 이유도 없고 그 이후로 발생되는 일들은 크기만 줄어들어요 점점 더 저희가 무슨 마술사가 아닙니다 수술한다고 옛날 거 벅 돌아오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냐만은 그럴 수 없습니다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이나 크기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수술을 받고 조금 더 결과가 좋았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수술 후 6개월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처음에는 저희가 잘 몰랐을 때는 종양을 수술했으니까 그래도 전립선암을 수술했으니까 100%는 아니잖아요 암이 재발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고민들이 많았어요 암이 재발했을 때 우리가 전립선암 재발했을 때 다시 수술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은 방사선 치료나 아니면 호르몬 치료를 받게 됩니다 방사선 치료를 받고 호르몬 치료를 받는다고 해도 임플란트를 받은 환자가 그거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임플란트 기능이 떨어진다던가 방사선 치료를 인한 문제가 합병증이 더 생긴다던가 호르몬 치료를 인한 그런 문제가 더 생긴다던가 서로 간사받다던가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만약에 그 사람이 전립선암이 재발한다고 하더라도 수술을 받은 것 자체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술의 시기를 저희는 6개월로 생각하는 겁니다 보통은 사실 발기부전 수술이 혹여 이런 암치료에 방해되지 않을까 걱정해서 사실 치료를 미루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는 거네요 전립선암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다른 골반종양과 다르게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시기를 굳이 미뤄야 될까 저는 저희들은 6개월 정도 네 저희 분과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환자의 경우는 수술 결과는 어땠나요? 본인이 이제 수술하시는 선생님이시니까 소독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아 후관리를 원래 딱히 해야 될 건 없는 수술이긴 해요 저희가 근데 뭐 관리를 너무 잘하셨고요 이제 한 사실 본인이 불안하시니까 자주 오셨었어요 그래서 소독도 받고 그러셨다가 두 달째 이제 더 이상 안 오셔도 된다 설명드릴 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원장님 선생님 내가 사실 내가 수술하는 사람이라 아는데 수술을 진짜 잘해준 것 같아 고마워 그러시면서 이제 내가 주변에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있으면 내가 꼭 소개시켜줄게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저는 아직까지 그 원장님이 어느 병원에서 어떻게 하시는 분인지 몰라요 아 그냥 의사인 것만 아시는 거예요? 네 일부러 검색을 안 해봤어요 그래서 무슨 과 선생님이신지는 아는데 안 해봤어요 근데 제가 그날 진짜 기분 좋았던 거는 저 그날 이제 되게 기분이 좋았거든요 직원하고 회식하러 가자 막 이랬는데 이유가 누구에게나 그렇겠지만 저 역시도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열명이 있습니다 제 직업적으로 뭐 제가 잘생겼던 인정받고 싶은 건 아니고요 수술을 잘했다 내 수술을 인정받았다 그게 저한테 굉장히 큰 겁니다 그것도 의사가 수술을 아는 수술을 아는 직접 하시는 분이 저한테 수술을 잘했다 얘기해 주시니까 그게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게 아 그날 뭐 어떤 걸 받았던 것보다 아마 그날 받았던 그 제 만족감이 참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의사가 추천하고 싶고 의사가 인정하는 의사 가장 최고의 칭찬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최근 암환자의 생존율이 70% 가까이 높아지면서 암 수술 후에 삶의 질이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전립선암의 경우 20-30% 또 방광암의 경우에는 최대 80%까지 발기부전이 발생할 수 있어서 남성의 삶의 질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남이라는 큰 병을 이겨냈듯이 발기부전 역시 치료를 통해서 충분히 극복 가능하니까요 우리가 적극적인 치료로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 누리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